. 후이, 수진, 사랑의 세계로 나아가다. 충격적인 이미지. 그룹 펜타곤 멤버 후이와 걸그룹 아이들 멤버 수진의 열애설이 불거졌으나, 소속사 측은 이미 결별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3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후이와 수진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확산됐다. 사진 속에는 다정하게 활장을 끼고 걸어가고 있는 두 남녀의 모습이 담겼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두 사람이 착용한 장신과 신발, 가방 등을 통해 후이와 수진인 것을 알아냈고, 두 사람이 데이트를 즐긴 것 아니냐면서 열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두 사람의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다수의 매체를 통해 확인 결과 이미 결별한 상태라고 밝혔다. 하루 전인 2일에도 펜타곤 멤버 이던과 현아의 열애설이 불거졌으나, 소속사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후이와 이던은 가수 현아와 함께 트리플 H로 활동하고 있다. 수진이 속한 아이들은 지난 5월 데뷔했으며 현재 컴백을 준비해 한창이다. 소속사 측은 사실무근 ISSILI